저는 보스턴 백은 아직까지 저는 하고 싶고 그리고 배치류로 자켓에 걸어도 되고 가방에 이렇게 걸어도 되는 걸로 그게 오히려 더 약간 착용도 많이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일상적일 때 그냥 갖고 다녀도 되게 무색할 것 같아서 이게 맨 처음에는 제가 보스턴 백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클래식한 느낌을 많이 보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뭔가 더 브라운이나 좀 그레이가 섞인 걸로 약간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 매트 그린이 있으면 좋긴 한데 매트 그린은 어디 쪽 부분에 약간 입혀야 될지 이것도 뭔가 시안적인 부분도 받고 싶고 그럼 약간 이거는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포인트 컬러로 약간 사용되는 부분만 포인트 컬러 부분을 이제 매트 그린으로 하면 어떨까 뭐 그레이 브라운이 전체적인 컬러라면 매트 그린으로 약간 포인트 하나 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럼 소재는 어쨌든 가죽을 원하시는 가죽료로 해서 그게 또 어떤 가죽이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재질 시안들을 조금 더 찾고 난 뒤에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 줄 이렇게 꼽고 이렇게 보스턴 팩처럼 되는 뭐 크로스백도 되고 네 그런 부분에도 약간 매트 그린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음 이렇게 되면은 스카프로 조금 묶으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음 이거는 되게 좀 화려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꽃무늬나 아니면은 브라운이 일단 전체적 톤 색깔 하고 그다음에 뭐 옆무늬 여기는 그레이로 바꾸고 주머니가 이쪽에 일단 놔뒀어요. 주신 소스들 가지고 디벨롭해서 보여드리고 브로치는 문구를 넣기도 하고요. 네 뭐 그냥 이런 거로 이런 거로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그림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림 그림을 그 브로치로 만들어도 되고요. 그림을 하나만 더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로 디자인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저 커피 좋아해서 뭔가 색상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나는 그린 하나는 뭐 이런 걸로. 그린 하나는 그린이고요. 네. 손으로 좀 그린 하나요? 왜 만들었는지. 네 왜 이 품목 하고 싶으신지. 어떤 품목 정하셨고 왜 하고 싶은지. 보스턴백을 좋아하는 가방이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미분들을 생각을 안 하고 제가 저를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 많이 들고 다닐게요. 배치? 배치는요. 그... 배치는 아미분들 생각해서 한 겁니다. 뭐 어떻게 이게. 배치는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간편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뭐 제가 자주 그리는 뭐 그런 그림이랑 같이 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색상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귀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어 일단은 저는 일단 타입 6 이거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얘가 괜찮을까요? 네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 저희는 얘가 포인트 컬러를 세 가지를 주게 되면 네. 너무 많은 컬러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네 맞아요.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컬러를 이제 브라운 메인에 그린으로 포인트를 주고 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저희는 안감에 약간 컬러를 그러면 그레이로 넣어보는 것도 그러면 사실 안감지는 진행해보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톤에다가 톤앤매너는 너무 확실하고요. 지금 이걸로 너무 가고 싶고 그리고 약간 여기에서 디테일 자체를 이런 포켓 주머니 같은 거를 그냥 여기 하나 집어넣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에다가 이거 말고 첫 번째 이런 거 네.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전 완성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진짜 제가 원한 게 이런 느낌이었어요. 음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어 이 무늬가 조금 더 약간 꽉꽉 안 채웠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여백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묶었을 때도 약간 그 포인트의 그 디자인만 볼 수 있게끔 너무 지금 묶으면은 여백은 없고 약간 너무 이 모양들만 꽉 차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요. 네. 그러면은 그 스카프 멜 때는 초록색이 없고 꽃보다는 그래도 좀 약간 레드나 화이트 레드 화이트로 꾸멸... 네. 좀 꾸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예 정말 민자 타입의 가방이시거나 아니면 사실은 많이 사용하시는 이런 사피아노 재질의... 사피아노랑... 어...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으니까 사피아노는 어차피 재질이 확고하니까 이걸로 이게 어울리는지만 한 번만 볼게요. 네. 45요? 네. 여성분들이 들면 이게 생각보다 커가지고 저희도 좀 들어봤는데 작은 느낌이 아닌 거죠? 그러면 35로 할게요. 35로? 네. 보스턴은 이제 끈 자체를 안에 넣을 수도 있고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묶음으로 가서 저도 브라운 쪽으로 가는 게 더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류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린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스카프도 재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모시고 골라주시면... 전 실크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프러치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네. 어? 저 이거 결정했어요. 어? 결정했어요? 네. 이거 보시는 그림 카메라에 나 안 찍혀가지고... 아... 한 번만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잠시만요. 한 번만 볼게요, 그럼. 아... 좀 아쉬워요. 아... 한 90%... 어? 이게 뭐예요? 어... 이... 이거예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타입 B. 아, 타입 B. 이거는 다시 그려도 돼요, 제가? 아, 네. 지금 다시 그려도 돼요. 어? 아, 그럼 제가 그린 걸로 나가는구나. 네. 저 다시 그릴게요. 밑에 거는 조금 더 밝은 파랑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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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지금... 네. 얘는 눈썹이 하나 있잖아요. 네. 네. 얘는 눈썹이 없고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저희는 가죽이랑 금속같이 좀 여러 메터리를 섞어서 이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네. 네. 지금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보여드려도 괜찮은데... 네. 좋아요. 할까요? 자실 그려한 거 몇 개 더 넣으면 이쁠 것 같아서... 네. 맞아요. 크게 그려도 작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약간 이런 것도 색깔 알아서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아, 이것도 크게 그려야 돼. 이런 식으로 그냥 이쪽도 이쪽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귀엽게 몇 개 하면은... 아미분들이 그냥 탁탁탁탁... 코피 나는 거 좋아해가지고... 다 코피 흘리고 있나요? 네. 코피 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막 이런 거 코피가 아니라요. 네. 이런 거. 아, 약간 그 길이 다르게 나는 건가요? 이렇게 막 정직하게 말고... 약간 엄말랄성의... 제 입술 막 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이건 막 꽃같이 해주셔도 되고, 얘는 구름같이 해주셔도 돼요. 그럼 얘는 색깔을 막 좀 여러 개 써도 돼요? 네. 아... 얘는 막 화려하게 해도 돼요. 꽃. 이렇게 그리는 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밑에 내려가는데 얘가 한 송이 있고... 제가 약간 좀...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건데 좀... 귀엽게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거까지 같이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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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拜托 하나, 둘, 셋! 너가 어떻게 해야 rond получается? 그래서 나한테ingt...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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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